안녕하세요. 7월, 8월 과정으로 들어오네요. 지금 이번에 7, 8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잠깐만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7월, 8월은 원래 예상문제풀이라고 해서 문제집으로 진행하는 과정인데요. 이 책이에요. 문제집으로 진행하는 과정인데 아직 이론 정리가 최종적으로 정리가 아직 좀 덜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론하고 예상문제하고 같이 갈 거예요. 같이 가는데 한 가지 참고하실 사항을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강의를 지금 진행을 해나가면 예를 들어서 이 지문이 화면 한 화면이 진행이 되면 이 진행이 34회 시험으로 이제 마지막 끝났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 화면 한 번 지나가버리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요. 저 강의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꼭 그거 생각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 안 되는 부분에다가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를 해가지고 이걸 다시 내가 한 번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지금부터 마무리예요. 이제부터 마무리예요. 여기서부터 마무리가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예 없어요.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시면 반드시 체크했다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안 그러면 쉬는 시간에 질문해 주시거나 수업 끝나고 질문하시거나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질문해서 이걸 알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이제 마지막 이론 정리는 완전 종합 정리로 가요. 완전 종합 정리로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마 교재에 있는 내용 위주로 설명을 했는데 교재가 아닌 내용이 일부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일부 설명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 이거는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확정적으로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마지막 체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이 진도를 따라오실 때 진도를 따라오실 때 이제 시험용으로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문제를 맞추고 점수를 얻기 위한 공부를 지금부터는 해 주셔야 돼요. 이제요. 그러면 이제 이상 문제하고 요약서가 있는데 먼저 요약서 정리를 해 가면서요. 요약서 정리해 가면서 그 요약서 내용 중에 문제로 연결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풀어가는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요약서 6쪽에 조세 특징을 한번 봐주시면 2번에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이게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지문은 문제로 내지 않아요. 여기는 이 줄은 문제가 안 나오고 실제 나오는 건 여기를 출제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을 1차, 지금 1차 시험을 봐야 되실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동산 합계론에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 내용이 1차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오니까 1차에서는 2차 시험하고는 조금 달라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요. 점유가 더 넓기 때문에 국세하고 지방세를 구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이거는 국세예요. 그다음에 소득세라는 세금도 국세예요. 상속세라는 세금도 국세예요. 증여세라는 세금, 부가가치세라는 세금 이런 게 대부분 국세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우리 이제 세법시험에서 주의해야 될 건 바로 여기예요. 이 소득세라는, 소득세라는 큰 세금 속에 이 속에가 총 이 소득세라는 세금 속에 이 소득이 총 몇 개로 구성이 돼 있냐면 이 속에가 소득세가 총 8개가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 안에가 8개가 돼 있는데 그 8개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하나는 종합소득이라고 이렇게 나누고 또 하나는 양도소득이라고 나누고 또 하나는 대직소득이라고 이렇게 나눠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이번 시험 볼 때까지는 이렇게 세 개로만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오래 시험을 못 보고 조금 더 지나서 시험을 봐야 될 일이 생기시면 그때는 저 안에 소득이 총 4개로 나눠져요. 금융종합소득이라고 해서 금융소득이 하나 또 신설이 돼요. 그런데 그게 신설이 되면 그때는 세금이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니까 지금 현재는 소득세가 큰 소득세 속에 이렇게 해요. 전체 큰 소득세 속에가 소득세 속에 이렇게 해요. 총 몇 개 소득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인가요? 세 개죠. 그러면 이게 소득세를 한 집이라고 생각해 봐요. 소득세라는 집 속에 그 속에 또 몇 가구가 지금 살고 있는가요? 세 가구. 우리 드라마 제목하고 똑같죠? 한 집은 세 가족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친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절대 안 친해요. 절대 마주쳐도 센 가요. 잘 생각하시라는 거. 이제 시험 문제가 그거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종합소득하고 양도소득하고 퇴직소득하고 서로 관계가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가요? 그냥 나는 너, 너는 너 그런가요?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하고 양도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그런가요? 구분하여 그런가요? 구분하여. 자, 우리 시험은 여기에 출제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양도소득은 절대 종합소득에 못 들어간다는 거 그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안 돼요. 우리 시험 문제가 바로 이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지문이, 지금 구분한다는 이 지문이 지금 현재까지 시험에서 총 네 번을 출제했어요. 이 부분은. 이 부분만 네 번을 출제했어요. 그럼 소득세라고 크게 말하면 소득세라고 하면 그 속에 무슨 세도 들어있다는 이야기인가? 양도소득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시험 출제의 이혼이 양도소득세라고 써줄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라고 쓰지 않고 그냥 일반소득세라고 말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소득세 그러면 그 속에 누구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양도소득세. 꼭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 종합소득은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양도소득이라고 말하면 종합소득하고는 원제나 완전히 구분한다는 걸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런데 큰 의미로 소득세라고 내버리면 이 안에는 종합소득도 들어있고 양도소득도 같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이 과정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국세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좀 특이한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세금이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배울 때 우리 농어촌 특별세는 이건 지방세다 그랬는가요? 국세다 그랬는가요? 국세예요. 생각을 빨리 하셔야 돼요. 국가가 돈을 받아가지고 국가가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어디를 위해서 쓰는 돈이란 이야기인가? 농어촌을. 국가가 받아서 농어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국가가 농어촌을 위해서 쓰는 돈이에요. 그럼 이건 국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이라고 해서 이건 지방세 아닌가 이러면 안 돼요. 국가가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를 위해서 특별히 쓴다는 이야기인가? 농어촌을 위해서 국가가 쓰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건 국세예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혹시 문제에서 인지세라는 게 나오면 인지. 인지세가 나오면 이거는 국세라고 말을 해야 된가? 지방세라고 말을 해야 된가? 이거는 국세예요. 인지는 지역별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국가에서 인지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국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지세는 국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그냥 어떻게 보면 암기하기 좀 편하게 한 번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국가가 국가가 국민들에게 열받게 버리면 국가에게 세금이 안 들어가도록 뭘 가면 확 끊어버리라 하겠는가? 술을 끊어버리라 하겠죠. 그래서 술을 하면 전국민이 술을 일시에 안 먹어버려요. 그러면 국가의 예산이 줄어들어요. 술을 끊어버리면 그러면 그 주세가 국세라는 이야기인가 지방세라는 이야기인가? 국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받게 해버리면 뭘 끊어버리라 하겠는가? 담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담배 소비세가 지방세 중에 상당히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끊어버리면 그 지역의 예산이 충납버려요. 그러니까 그 지역분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그냥 이번에 담배 한번 싹 끊어버리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담배, 여기선 담배 절대 사지 말고 다른 지역에서 다 사버리자. 그러면 그 지역의 예산은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담배 소비세는 지방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잘 생각하시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 특별세와 인지세는 이거는 무슨 세? 그랬는가? 국세. 이제 마무리 지었어요. 국세는 이제 마무리 됐어요. 이제 지방세를 한번 가보죠. 지방세는 취득세라는 세금과 등록면허세라는 세금과 재산세와 자동차세. 이런 게 대부분. 이게 대표적인 지방세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대표적인 지방세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단어가, 앞에 단어에 지방이라고 붙는 게 나올 거예요. 앞에가 지방이라고 붙으면 이거는 무조건 무슨 세라는 얘긴가? 지방세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이라고 붙는 것들은 다 지방세예요. 그런데 그걸 다음 중 지방세를 골라라 해서 앞에다 지방세가 써진 걸 내지는 않아요. 내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역이라고 붙는 거예요. 지역. 지방이나 지역이나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지역개발, 지역자원시설세도 이것도 무슨 세라는 얘긴가? 지방세.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특이한 것 한 몇 개만 더 봐볼게요. 지방세 중에 우리 지방세 중에 내저세라는 게 있어요. 내저세. 내저는 뭐냐면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아마 저 과천에 가보시면 내저세 낼 수 있어요. 과천 어딘가요? 그래요. 경마자. 경마자에 가서 말에다 배팅할 때 내는 세금이 그게 있게요. 내저세예요. 그래서 그 내저세는 과천시에 완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러면 내저세는 그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에요. 그래서 내저세는 지방세예요. 그래서 과천시가 경마장을 유치해서 거기에 내저세가 엄청 돌아요. 그다음에 광명시에는 또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신가요? 광명은 동굴이 아니라 무슨 경마할 때 경마, 거기는 말이 아니라 광명은 말이 아니라 다른 게 있어요. 경륜. 경륜자. 거기도 광명시도 그게 예산이에요. 그런 것들요. 그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저세는 국세라는 얘긴가 지방세라는 얘긴가 지방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세금이 있어요. 교육세라는 세금이 있고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교육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앞에 지방차가 붙으면 무슨 세? 그랬는가? 지방세. 그런데 지방이 안 붙고 그냥 교육세 그러면 그냥 일방교육세 그러면 너는 지방세 그래야 된가? 너는 국세 그래야 된가? 잘 모르겠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지방자가 붙으면 무슨 세니까? 지방세니까. 안 붙으면 무슨 세고. 그리고 국가. 국가를 위해서 쓰는 국가교육을 위해서 쓰는 게 교육세예요. 국가교육을 위해서 쓰는 세금이 이게 교육세고. 지방의 교육을 위해서 쓰는 게 지방교육세고. 그럼 그냥 일반적인 아무 말 없이 교육세 그러면 지방세로 봐라? 국세로 봐라? 국세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 잡았어요. 그러면 딱 하나 남았어요. 세금 중에 딱 하나. 어떤 세금이 있냐면 주유소에 가시면 우리 주유를 할 때 주유를 할 때 내는 세금이 무슨 세인지 혹시 아신가요? 유류세? 유류세 아니에요. 그 이름이 좀 길어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 그러면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도로정비사업이라든지 환경 관련된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을 위해서 쓰겠는가? 전국을 위해서 쓰겠는가? 전국. 그러면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지방세다? 국세다? 국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이거 전국 단위 같은데 그러면 국세고 지역 단위 같은데 그러면 지방세예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는 부동산 학교론 문제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조심해서 이 부분은 학교론 시간에 조금 더 배우셔야 돼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국세, 지방세, 파트너. 이걸로 이제 34회 시험 대비 끝났었네요. 제가 세법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건 끝났어요. 자, 끝났어요. 그럼 이제 세법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배경으로 알려드릴게요.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가 세금을 가져가면 무슨 세 그런가요? 국세. 지방이 가져가면 지방세. 여러분, 문장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걸 2주로 보세요. 치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우리 세법 시험은 이것밖에 안 나와요. 이 중에 치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세법에서 나오면 이 정도예요. 그런데 학교론은 이것보다 약간 더 깊게 나와요. 학교론에서 조금 더 깊게 나오니까 여기에 상속세와 증여세와 부가가치세와 농어촌특별세 이런 거 참고로 더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와 지방세 중에 어디에 속하고? 국세. 국세. 부가가치세? 국세. 국세. 농어촌특별세? 국세. 국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결 끝. 됐어요, 이제. 이제 이번에 조세는 금전급부이다. 이 부분은 세법 문제에서 금전급부하고 연결된 게, 여기하고 연결된 게 세법에서 해년마다 세 문제가 나와요. 이것과 양가로 2번하고 관련된 게 해년마다 세 문제가 출제돼요. 여기만 딱 잡아버리면 세 문제를 확보할 수 있어요. 나는 세법 세 개만 맞추겠다. 그럼 이것도 꽃집에 가셔도 돼요. 아니, 나는 세 개만 맞추겠다. 그러면 이것만 하면 돼요, 양가로 2번만. 다른 거 다 던져버려요. 여기만 죽어라고 하시면 세 개 진짜 맞춘다니까요.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 가서 16개 중에 세 개 맞기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세 개를 딱 잡고 가셔야 돼요. 먼저 내가 잡을 수 있는 세 개만 확실히 딱 잡아버리셔야 돼요. 완전히 잡아야 되는데 완전히 잡을 때 진짜로 손에 들어왔는지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저세는 금전급부라는 이야기는 세금을 낼 때는 뭘로 내는 게 원칙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돈 갖다 내는 게 원칙입니다. 돈 갖다 내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내는 게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게 있냐면 재산세. 자, 재산세가 있네. 자, 그럼 보죠.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우리가 배우는 세법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다섯 개니까 다섯 개 중에서. 이 중에서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세금은 누구밖에 없다는 이야기인가? 재산세 이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머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이거 33회 기출문제. 32회 기출문제.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33회는 여기를 냈어요. 32회는 여기를 냈어요. 그럼 34회는 여기를 내는 거예요. 갔다가 없으니까 위로 올라와서 다시 내는 거예요, 여기를요. 그럼 이제 물납하고 관련된 거 올해는 반드시 재산세 여기를 출제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분할납부는 이제 세금을 돈으로 내기는 내는데 돈을 내는데 돈을 지금 다 낸다는 이야기인가? 나눠서 낸다는 이야기인가? 나눠서. 분할해서. 분할해서 낼 수 있는 세금은 지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분할해서 낼 수 있는 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연습. 재산세는 얼마가 넘으면 분할해서 낼 수 있고? 25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 초과. 반드시 마무리 질 때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 초과.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 작년 시험에서 종합부동산세는 200만 원이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틀렸죠? 틀렸네요. 어렵지도 않아요. 이 기본 펀만 딱 잡으면 세 개 정도는 그냥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네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할 게 하나 생기는데 우리 재산세라는 세금 고지서가 있어요. 재산세라는 고지서에 일반적인 재산세가 있고 일반적인 재산세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재산세 속에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도시지역분. 도시분 재산세가 있어요. 약자로 도시분이라고 쓰네요. 그래서 도시지역분 재산세라는 게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부를 할 때 여기 하나만 공부했지 이렇게 세 개까지 전체 정리해 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이제 물납. 물납을 신청하려면 물납을 신청하려면 얼마가 넘으면 물납 신청이 가능하시고 물납. 천만 원. 물납은 천만 원이 초과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분할납부네요. 분할납부는 여기는 250만 원 초과하면 250을 초과하면 분할해서 낼 수 있어요. 또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재산세에 따라다니는 세금은 무슨 세가 따라다니고? 부과세, 부과세. 재산세에 부과되는 거에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몇 프로가 재산세 몇 프로를 내는 거고? 재산세 20%를 지방교육세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이 천만 원의 천만 원 속에 일반 재산세는 물납 천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 신청이 되는데 일반 재산세는 들어가겠죠. 그런데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하여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제외하고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포함하여. 여기까지 잡아냈어요. 여기 하나 잡아냈어요. 올해 시험은 가로 항목이나 단서 항목을 체크해야 되니까 반드시는 거 체크하셔야 돼요. 물납 신청을 할 때 재산세 중에 재산세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해서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예요. 분할납부는 250을 초과하면 분할해서 낼 수 있는데 여기서 250은 일반 재산세는 250 초과에 들어가요. 그러면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250 초과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본인 생각으로 그냥 말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해야 돼요. 나중에 시험장이 흔들리시면 안 되니까. 250 초과에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해서 250만 원이 초과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제 부가세예요. 재산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가져가는데 여기서 이 재산세 속에 일반 재산세가 들어가요. 일반 재산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가져가요. 그러면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가져? 가지? 못한다. 가져가지 못해요, 이거. 이거까지 잡아내야 돼요. 여기까지 잡아내야 되는데 이걸 잡아내신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부가세는 재산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가져가는데 이때 재산세 속에는 도시분 재산세가 포함이다, 제외다. 어디에서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책에 어딘가는 붙어있었어요. 그런데 잘 안 읽어봤어요. 그걸 잘 안 읽어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의 20%를 재산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가져갈 때 이 재산세 속에는요. 부가세를 계산할 때 재산세 속에는 도시분 재산세는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다. 도시분은 제외한다. 그런데 물납이나 분할납부에 대한 기준금액을 잡을 때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딱 해야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도시분 재산세가 혹시라도 함정을 파거나 그러면 상당히 난이도 올라가버리네요, 이게.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게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물납하고 관련된 것을 물납하고 관련된 것만 따로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물납은 누구만 가능합니다. 그랬는가요? 재산세만. 재산세만 되는데 재산세에서 시험문제 나올 수 있는 게 가로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걸 이주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재산세는 얼마가 넘으면 물납 신청이 가능하시고 천만 원 초과. 그러면 이 천만 원 여부를 따질 때 이 세액 속에는, 이 세액 속에는 도시분 재산세는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이다. 이거는 포함이에요. 그래서 천만 원을 초과하면 어디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물납 신청이 가능하고 관할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물납을 신청하려면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고 꼭 여기를 봐야 돼요. 기한. 기한 10일 전까지. 꼭 여기 확인하셔야 돼요. 납부 개시 10일 전이라고 내버리니까 함정을 팔 때는 여기를 개시라고 내버려요. 그러니까 10일이라고만 암겠다가 앞을 안 봐버리면 낭패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지방은 받고 나서 며칠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고 5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고 그러면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는 이야기는 무조건 오케이라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불허가 통계를 내버리면 나는 돈만 내야 되는가? 다른 부동산을 재신청할 수 있는가? 재신청이 가능하죠. 그럼 재신청은 다시 며칠 안에 재신청하면 되고 10일 안에 재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케이. 그러면 물납 신청한 부동산을 받겠다. 그럼 나는 가격을 책정을 해서 정부에게 넘겨주는데 어느 날의 가격으로 책정해서 넘겨주면 되고? 6월 1일. 이제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이라고 칭해라. 납부 개시일이라고 칭해라. 과세 기준일. 과세 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서 정부에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물납 전부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할 때 세 번 더 나와요. 오늘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지금 이 과정 끝날 때까지 해서 아직도 세 번 정도 더 반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제 분할납부로 가보죠. 분할납부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 소득세가 가능한데 먼저 금액하고 개월 수를 먼저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 2개월.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 초과 6개월. 양도소득세는 1천만 원 초과 2개월. 그러면 이때 양도소득세에서 여기 1천만 원은 예정신고로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이었을 때는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작년 시험도 예정신고로 납부할 세금, 이걸 분할납부로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250만 원 초과니까 250만 원이니까 중간에 얼마를 기준으로 먼저 세워놓고 500만 원. 그래서 500이 안 되면 250 초과액을 분할할 수 있고 500이 넘어버리면 그 세금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천만 원 초과니까 중간 기점을 얼마로 세우면 되고? 2천만 원. 똑같이 하면 돼요.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1천만 원 초과액을 분할하면 되고 2천만 원이 넘으면 그 세금의 50%. 작년은 1,500이 나왔어요. 1,500이면 2천이 넘었다, 안 넘었다? 안 넘었죠? 2천이 안 넘었으니까 얼마만 분할하면 된다? 500만 원만. 그런데 그 전년대에는 1,600이 나왔어요. 1,500, 1,600, 그 전년대에는 3,600 이런 식으로.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용도 이 과정 끝날 때까지 세 번 더 나와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라 이것들은 아마 시험보기 전까지 다 숙달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집에 2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가보죠. 문제 푸실 때 요령을 잘 터득하셔야 돼요. 여기서 물납의 규정을 두고 있는 무슨 세를 찾아라 그랬는가? 지방세를 찾으라 했으니까 지방세만 찾으셔야 돼요. 지방세만 찾아야 되는데 물납의 규정을 두고 있는 지방세예요.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는 건? 재산세. 재산세 나왔죠. 재산세. 또 재산세 나왔네요. 아, 재산세가 두 개니까 두 갠겠다. 그러고 답을 2번 찍어나. 그리고 집에 와서 나 이렇게 쉬운 것도 맞췄어. 그랬더니 아니요. 당신은 틀렸네요. 왜요? 그랬더니. 이거는 재산세의 도시, 지역분 재산세는 물납을 신청할 때 이거는 포함한다 그랬는가? 제외한다 그랬는가? 포함. 참 포함하죠. 그런데 니을번을 봤더니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네요. 그러면 이 니을번은 재산세라는 이야기인가요? 지방교육세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재산세가 아니라 지방교육세라는 이야기예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가 물납 신청이 된다고 해서 지방교육세도 물납 신청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오로지 재산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물납이 가능한 세금을 물어보면 무조건 한계라고 답을 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물납 신청이 가능한 건 누구 밖에 없으니까 재산세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한계예요 해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그 한계를 일반 재산세를 문제로 내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문제로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물납이나 분할납부를 판정할 때는 포함하지만 재산세, 부가세를 계산할 때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하여서 계산한다. 제외하고 계산한다. 다시요. 지금 시험이 100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이 상태로 문제 나와서 틀려버리시면 어쩔 수 없이 또 다녀야 돼요. 이 돈 이렇게 고생했는데 또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확히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시면 안 돼요. 문제 풀 때 충분히 시간 돼요. 다시 물납이나 분할납부를 판정할 때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해서 판단한다. 제외하고 판단한다. 포함해서 판단한다. 그런데 재산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를 계산할 때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서 판단한다. 제외하고 판단한다. 제외하고 판단한다.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막무가내 해가지고 틀려버리면 나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 가지고 그냥 바로 합격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도시지역분 여기는 물납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는 들어가지만 재산세의 부가세를 계산할 때는 재산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를 계산할 때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해서 계산한다.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외하고. 딱 그 세 가지 틀만 잡으면 더 이상 낼 게 없어요. 도시지역분 재산세 가지고 시험에 낼 것은 딱 세 개밖에 없어요. 물납이나 분할납부나 부가세 이 셋 중에 하나만 가지고 내니까 지금까지는 물납만 가지고 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느 출제위원이 물납만 내지 않고 다른 걸 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비를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건. 여기까지 잡았으면 이제 문제 3번으로 가보죠. 문제 3번은 기본적인 물납하고 분할납부에 대한 완전 전체 세금의 종합 문제예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물납도 안 되고 분할납부도 안 되고. 둘 다 안 돼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납, 아무것도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재산세는 분할납부할 수 있죠. 재산세는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얼마가 넘으면 분할납부할 수 있고? 250만 원 초과.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예요. 250만 원을 초과하는데 혹시라도 가로에 재산세, 도시 지역분을 포함해서 판단해라, 제외하고 판단해라. 포함해서요.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올해 시험 볼 때는. 이번 시험은 특이하게 가로 항목이나 단서 조항을 막 뒤집으니까 올해 시험은 다른 때마다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문제를 푸는데 시험 지문은 쉬울 거예요. 그런데 함정이 가로에나 단서 조항에 들어놓다 보니까 그걸 안 보신 분들은 거의 전멸하실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이번 달 모의고사를 봐보면 알아요. 이번 달 모의고사를 봤을 때 내가 주의를 집중 안 했을 때 몇 개 정도로 개수가 떨어져 버린지를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7월 달 모의고사를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 유형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분할 납부는 도시 지역분을 포함해서 판단합니다. 여기 잡아냈죠, 이제요?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종부세, 분할 납부 가능하다. 분할 납부 가능한데 250만 원 초가 6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여기는 6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제 4번. 4번, 이제 여기는 물납이네요, 물납. 종합부동산세는 그럼 물납은 허가할 수 없다. 물납은 허가할 수 없어요. 물납은 누구밖에 안 되니까? 재산세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또 분할 납부네요.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는 천만 원 초가 2개월인데 여기서 물어볼 때는 뭘 물어보냐면 양도소득세 예정 납부 세액이 이렇게 물어봐요. 예정 납부 세액이, 예정 신고로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을 초가했을 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개를 더 봐보죠. 두 개 마무리 지어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국외 자산. 제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을 초가했을 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여간 멈춰버리잖아요, 여기서. 아니,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금이 얼마가 넘으면 분할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었던 외국에서 벌었던 내야 될 세금이 얼마만 넘으면 천만 원만 초가되면 그러면 국외 자산을 양도해서 우리나라에 내야 될 세금이 천만 원이 초가해도 분할 납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요, 가능하다예요.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그냥 싹 풀어버리시면 돼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천만 원만 넘으면 예정신고든 확정신고든 국내 걸 팔았든 국외 걸 팔았든 상관없이 무조건 분할 납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풀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아니요, 그건 제가 안 배웠는데요. 아니, 내야 될 세금이잖아요. 납부할 세금이라고만 했지 이 돈이 우리나라에서 벌었는지 외국에서 벌었는지를 묻고 있는가, 안 묻고 있는가? 안 묻고 있어요. 외국에서 벌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세금을 낼 때 천만 원이 넘어도 분할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벌어가지고 천만 원이 넘어도 분할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문제 가지고 물납하고 분할 납부는 싹 잡아 냈어요. 물납하고 분할 납부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끝내고 재산세에 가서 다시 한 번 또 설명해 드리네요. 7페이지로 가세요. 요약서 7페이지로 와보세요. 요약서 7페이지에 보면 국세 중에 소득세만 하나만 잡아드릴게요. 우리 소득세는, 이 소득은 소득세에서 소득이라는 것은 소득세라는 세금 속에 총 크게 몇 개의 세가 또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랬는 건? 3개죠. 그중에 사업성이 있는 소득도 있을 거고 사업성이 없는 소득도 있을 거예요. 사업성이 있는 소득이 총 몇 개가 있냐면 우리 국민들이 1년 동안, 여기서 과세 기간은 1년이라는 뜻이에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 중에 사업성이 있는 소득은 사업성이 있는 소득은 총 6가지가 있어요. 사업성이 있는 소득은 총 6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6가지 중에서 나는 1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소득이 지금 제가 6가지를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몇 개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 주머니로 들어온 게 총 몇 개였는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그냥 쓰지 마세요. 생각만 하세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개가 있어요. 이 중에 내 주머니로 1년 동안 들어온 소득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나는 몇 개? 나는 하나도 없네.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이 소득이 총 6개 소득인데 이 소득을 다 묶어요. 1년 동안 계속 반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통으로 묶어서 이름을 종합소득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종합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종합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소득이 하나만 있다는 이야기인가? 같은 종류가 여러 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종류가 여러 개인데 여러 종류를 하나로 묶어라. 그래서 이걸 두 글자로 줄이니까 종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 속에는 총 6개라는 소득이 들어있는데 그 소득 속에, 이 소득 속에는 사업성이 없는 소득은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그러면 시험은 이렇게 내는 거예요. 다음 중 종합소득이 아닌 거 골라라. 이게 아니고 우리 시험은 종합소득하고 양도소득하고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신고할 건지 아니면 따로 신고할 건지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양도소득하고 종합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신고해라 그랬는가? 구분해서 신고해라 그런가? 구분해서 신고해라. 그럼 문제 풀 때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험에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양도소득은 양도소득끼리 따로. 그러면 이제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내네요. 양도소득에서 혹시라도 마이너스 결손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요. 서로 구분했으니까 내가 손해봤으니까 네가 좀 보태주면 돼.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나 언제 봤다고 그래? 그래요. 너하고 나하고 안 친하잖아. 안 친한데 왜 네가 도와달라고 그래? 안 도와줘요, 절대. 그러면 양도소득은 사업성이 있는 소득인가 없는 소득인가? 그러면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니까 올해하고 내년으로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인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안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이에요. 이번 연도에 손해본 게 있으면 내년으로 넘겨서는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합소득은 그 속에 하나만 있는가? 여러 개가 있는가요? 여러 개가 있죠. 같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배웠잖아요. 주택을 임대해서 결손금이 발생이 되면 주택을 임대해서 결손금이 발생이 되면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고 배웠잖아요. 바로 그 내용이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이 속에 총 6개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 임대에서 발생해서 주택 임대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하면 주택이 아닌 다른, 임대소득이 아닌 다른 이자나 배당이나 사업이나 근로나 연금이나 기타에서 서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또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어쩌다 발생하는 소득인가? 계속 발생하는 소득인가? 계속. 그러면 듣기만 하세요. 쓰시면 안 돼요, 이거. 나중에 헷갈리시니까. 종합소득은 이번 연도에 공제를 못 받으면 내년으로 넘겨서 공제가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겠는가? 그렇죠. 가능한 거예요. 왜? 사업성 있는, 계속성 있으니까. 그런데 양도소득은 계속성이 있는가, 끝나버린가? 끝나버리니까 내년에 넘겨서는 공제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은 이번 연도에 공제를 못 받으면 내년에 넘겨서 받는다, 소멸돼 버린다.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종합소득은 이번 연도에 공제를 못 받으면 내년으로 넘겨서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논리를 알면 그걸 그냥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풀어내면 막 애올라고 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소득의 구분을 이제 끝냈어요. 소득 구분,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지방세로 가보죠. 지방세를 구분하실 때는 처음에는 이걸 배웠는데 이제는 이걸 안 배울 거예요. 이제 여기만 할 거예요. 국세, 지방세도 여기도 설명 안 해요. 치득세, 과세, 권자가 누구인가? 치득세, 과세, 권자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도구 재산세, 시, 군, 구 제가 이제 해 드릴 수 있는 건 이건 오늘이 끝이네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제 더 이상 없네요. 그럼 다시 한 번요. 치득세, 과세, 권자는 특광도 등록면허세, 과세, 권자는 도구 재산세, 시, 군, 구 자, 익혔죠? 왜 이걸 익혀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그냥 칠판만 보세요. 체크하지 마세요. 이 내용은 칠판만 보고 하세요. 다음 중 국세만으로 묶인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이제 국세니까 재산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상속세는? 국세 치득세? 지방세 종합소득세? 세 봐요. 멈칫할 줄 알았어요. 진짜로 멈칫하셨어요. 소득세 중에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나 퇴직소득세는 통칭해서 세 글자로 줄이면 무슨 세 그런가? 소득세 그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양도가 나오거나 퇴직이 나와도 그냥 앞에 없애버리고 무슨 세라고 생각하면 된가? 소득세 그렇죠. 소득세라고 생각하고 무슨 세다? 국세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일일이 막 애 올라가지 마시고 아 이건 지방세? 국세? 지방세? 이것도 국세? 지방세? 국세? 스스로 이렇게 읽으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용으로 만들어 놓은 문제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광역시세이면서 도세인 세목으로 묶인 걸 모두 골라라 수업시간에 설명 안 했잖아요. 레저세와 지방소비세와 담배소비세는 과세권자가 누군지 말도 안 해줬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나오면 모르는 게 나오면 그걸 잡고 가라겠는데 그건 버려버리고 가라겠는가? 버려버리고 자, 모른 건 나오면 버려버려. 자, 버려. 버려. 아니, 이걸 버리고 어떻게 문제 풀어요? 자, 풀어보죠. 취득세, 과세권자는 트, 광, 도 등록면허세, 도, 구 재산세, 시, 군, 구 그러면 여기에 광하고 도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 여기 들어있네 그런데 여기는 안 들어있네 여기도 안 들어있네 그러면 디귿, 니을에 안 들어있네 디귿, 니을, 리을, 디귿 안 들어있네 그럼 답은 몇 번인가요? 1번 풀리네? 딱 3개만 가지고 풀게끔 시험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과세권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딱 3개만 가지고 푸셔야지 레저세나 지방서비세나 담배서비세 이걸 고려해가지고 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배우고 있었던 3개만 가지고 그냥 조합을 해서 풀면 충분히 문제가 풀려요 어떤 문제도 이 조합으로 다 풀려요 이 3개만 가지고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그 3개만 2주로 시험에 내니까 3개만 딱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취득세 과세권자는 터득면허세 도구 재산세 시군구 그럼 이제 우리 시험에서 기출됐던 얼마나 쉽게 나오는가 그 지문을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23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게 뭘 냈냐면 취득세는 대표적인 구세다 취득세는 구세다 취득세는 특, 광, 도 그럼 구는 안 들어가니까 아 틀렸네 25회 시험에서는 등록면허세는 대표적인 광역시세에 해당한다 S조 왜 틀렸는 거야? 그렇죠 도구니까 광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흔들리신 분이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재산세는 시군세다 그래요 맞았어요 그런데 구가 빠졌다고 틀렸다고 하신 분이 생겨요 시군 맞잖아요 시군세 시군세이면서 구세고 경기도에서는 시군세고 서울은 구세고 그러니까 시군구 구가 빠졌다고 틀렸다고 하신 분이 또 생겨요 아니에요 재산세는 시군세이면서 구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딱 세 번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 시험에서 작년 감정평가사 혹시 황경선생 기출 해설해 드린 거 보면 작년 시험 문제에서 이거 과세권자 구분하라는 문제가 감정평가사 문제에서 한 문제 나왔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다 출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시면 이런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이제 8페이지로 가보네요 8페이지에 과세 표준과 세율에 따른 분류해서 여기는 뭐냐면 과세 표준이라는 거 우리 과세 표준이라는 걸 무엇을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이 필요한가요? 세금 액수 과세 표준은 이런 거예요 여기다 과세 표준에다가 여기에 세율을 곱하기 하면 세금의 액수가 계산돼요 그러면 이 세금의 액수를 계산하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세 표준 그러면 세금을 계산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다? 과세 표준 그래서 이걸 세액 산출의 기초라고 그래요 세금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건 과세 표준입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 과세 표준을 계산해봐라 하고 시험에 출제됐어요 계산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과세 표준 계산을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한 문제 양도소득에서 한 문제에서 총 두 문제를 출제했어요 해년마다 가면 갈수록 세법 계산 문제가 늘어날 확률이 있어요 가면 갈수록 작년에는 두 문제 밖에 안 나왔어요 두 문제 밖에예요 다른 자격시험들은 다른 자격시험들은 세법에 예를 들어서 40문제가 출제되면 그중에 15문제가 계산 문제로 출제돼요 갈수록 세법 계산 문제가 늘어날 거예요 갈수록 늘어날 확률이 있으니까 올해는 특이하게 두 문제가 아니라 하나로 줄어들 수도 있는데 또 두 문제 세 개로 늘어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산 문제를 포기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기 하면 세액이 계산되는데 이 과세 표준을 가액을 기준으로 잡는 것을 종가세 가나 액자 넣어서 그냥 읽으면 돼요 만약에 과세 표준을 수량으로 정하면 종양세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종가세, 종양세 의미는 시험에 내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종가세와 종양세 중에 혹시라도 문제를 낸다 가면 종양세만 내게 돼 있어요 이게 특이한 거니까 그런데 종양세는 시험에 나오면 아마 10년이나 20년에 한 번씩 나와요 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종양세를 취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등록, 면허세 우리 시험용으로 배우는 것 중에서는 등록, 면허세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용이 아닌 것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용으로 배우는 것은 등록, 면허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등록, 면허세, 종양세라는 것은 일 건당 건당, 건당이니까 수량이죠 일 건, 한 건에 곱하기 여기다 한 건에 세율을 곱하면 세율은 6천 원 세율은 6천 원이에요 앞에가 수량이니까 뒤에는 퍼센트로 표시해라, 금액으로 표시해라 금액으로 지금 뭔 말인지 모르셨어요? 못 들었어요? 뭔 말인지 지금 이해를 못하고 그냥 대답하셨어요? 자, 다시 앞에가 가격으로, 과세 표준이 가격으로 표시가 돼 있으면 세율은 퍼센트로 계산을 하셔야 되고 앞에가 수량으로 돼 있으면 세율은 금액으로 표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건을 살 때 이거 한 개당 몇 프로예요? 그런가? 한 개당 얼마예요? 그런가?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가 수량이면 뒤에는 반드시 금액으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한 개당 몇 프로예요? 그러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말도 안 통하는 소리 하니까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만약에 내가 이 물건을 10억에 샀어요 이 물건의 가격이 10억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얼마예요? 그래야 된가? 몇 프로가 세율이에요? 그래야 된가? 몇 퍼센트가 세율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앞에가 금액이면 퍼센트, 수량이면 금액으로 표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논리는 알았으니까 여기서 일건에 6천 원씩 물리는 것 중에 여기 두 가지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등록면허세에서 말소할 때, 말소 등기를 할 때는 그럼 말소 등기를 할 때는 금액의 퍼센트란 이야기인가? 꺼내 6천 원이란 이야기인가? 꺼내 6천 원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함정을 파냐면 함정을 파는 것은 딱 간단해요 진짜로 간단해요 우리 임차권,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임차권 설정 등기 할 때는 과세 표준을 뭘로 잡아라 그랬는가요? 월, 임대차, 금액 월, 임대차, 금액 앞에가 금액, 금액이죠 금액이니까 뒤에는 가격이다, 퍼센트다 퍼센트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월, 임대차, 금액의 0.2%를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도 헷갈리니까 막 외워 엄청 많이 외워요 월, 임대차, 금액의 0.2% 월, 임대차, 0.2% 다 외워 다 외워놓는데 문제를 딱 내는 사람은 어떻게 내냐면 임차권,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월, 임대차, 금액의 0.2%입니다 틀렸네 앞에 중간에다 말소를 살짝 넣어버려요 그러면 말소를 시험 볼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무조건 임차권이 나오면 이거 잘 나왔다 너 월, 임대차, 월, 월, 월 맞았어 이렇게 풀어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앞에 중간에다가 말소가 들어있네 아이고 속았네 이게 시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읽으실 때 분명히 말소라는 게 있으면 다른 것 아무것도 고려하지 마시고 말소는 건당 6천 원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어떤 걸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저당권 말소 이렇게 나오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건당 6천 원 전세권 말소 그러면 건당 6천 원 무조건 말소는 건당 6천 원 두 번째 토지에 지목을 변경해서 지목 변경 등기를 하네 그러면 지목을 변경해서 등기하는 것은 지목 변경 등기는 취득세로 과세라 등록 면허세로 과세라 등록 면허세로 과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토지에 지목을 변경했을 때 가액 증가분은 무슨 쇠로 내야 되고 취득세 가액 증가분은 취득세로 내야 되고 변경 등기분에 대해서는 무슨 쇠로 내야 되고 등록 면허서 세금을 두 개를 내야 돼요 가액 증가분은 취득세를 내고 변경 등기분은 등록 면허세로 내고 대신에 취득세에서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됐으니까 이건 수량이라는 이야기인가 가격이라는 이야기인가 가격이죠 가격이니까 뒤에는 금액으로 표시하라 퍼센트로 표시하라 퍼센트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 면허서에서는 지목 변경 등기를 할 때는 가격으로 표시가 되는가 권으로 표시되는가 권 권당 얼마 6천 원 그래서 등록 면허서에서 변경 등기를 할 때는 권당 6천 원 취득세에서 지목 변경을 해서 가액이 증가됐을 때는 가액이 증가됐을 때는 퍼센트인데 등기까지 포함해서 세금을 물려라 등기는 빼고 물려라 등기 빼고 등기는 등록미로서 넘어갔으니까 등기 빼고 물리니까 등기를 빼버리니까 몇 프로만 남았는가요? 2% 그 2% 이름을 중과 기준세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 2%를 적용해서 지득세는 물리시고 변경 등기를 하면 권당 얼마 물리고 권당 6천 원을 무슨 세로 물리고 등록 면허세로 완전하게 이렇게 딱 잡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혹시라도 종량세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여지문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치득세하고 혼란 혼동스러우니까 치득세하고 등록 면허세 구분을 생각해야 돼요 지목 변경에서 가액이 증가되면 치득세로 변경 등기분에 대해서는 등록 면허세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과세 표준하고 관련된 종가세, 양세를 잡아냈어요 이제 재산의 기속에 따른 분류로 가보죠 재산의 기속에 따른 분류는 인세라는 것과 물세라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이제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할게요 재산 기속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것을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을 무슨 세 그러면 된가요? 인세 그러면 돼요 사람이니까 사람인 그래서 인세 그러면 돼요 인세는 합산과세를 원칙으로 안 해요 인세는 합산, 사람이 중심이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합쳐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또 합산과세는 초가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초가 누진세율이라는 이야기는 초가 누진세율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세금이 더 조금 나오는가? 더 나오는가? 더 나오죠 그러면 초가 누진세율은 부동산 합결원에서 이게 공평과세겠는가? 불공평과세겠는가? 많이 가진 사람에게 많이 세금을 거둬갔으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니까 공평과세다? 불공평과세다? 공평과세 이게 공평과세예요 이게 학결원에서 그래서 학결원 시험에서 나올 때마다 초가 누진세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초가 누진세율이 학자들이 봤을 때는 엄청 좋은 걸로 생각하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인세이고 합산과세가 되더라도 인세이고 합산과세가 되더라도 무조건 다 초가 누진세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로 초가 누진세율이에요 그럼 주로 초가 누진세율이라는 이야기는 완전하게 모두 다 초가 누진세율이라는 이야기 아닌 것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모두 초가 누진세율이면 시험에 내지를 않아요 아닌 것도 있으니까 빠져나가는 게 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물세 물세라는 것은 물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이걸 물세라고 그래요 그럼 물건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이야기는 묶어서 한다는 이야기가 각각한다는 이야기가? 각각 저 개별과세네 개별적으로 과세한다 그러면 물건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물건의 가격도 엄청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가격도 차이가 나고 종류도 많은데 초가 누진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면 세금 계산하다가 물건도 못 팔아요 엄청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냥 비례세율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비례세율라는 것은 금액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없어버린가요? 차이가 없죠? 금액하고 상관없이 세율이 고정적으로 물려버리는 걸 비례세율라고 그래요 우리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물건값에 몇 프로씩이 부가가치세로 붙어있던가요? 10% 그게 바로 비례세율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비례세율로는 부동산 학교에서 좋은 걸로 보이든가요? 안 좋은 걸로 보이는가요? 앞으로 간 걸로 보이든가요? 뒤로 가는 걸로 보이든가요? 앞으로 진행한다? 뒤로 진행한다? 비례세율로 단점이? 무슨 단점이 있다? 역진성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진성이라는 단점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애워놓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역진성이라는 것은 돈 많은 사람하고 돈이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똑같은 액수를 세금 내라니까 돈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느껴지는가요? 적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느껴지는 건?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역진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건 공평이다 공평이 아니다 공평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세금을 비례세율로 해서 누진세율로 바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산 편의상 어쩔 수 없이 비례세율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개별 관세락에서 모두 비례세율로 가는 게 아니라 주로 비례세율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비례세율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걸 조심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우는 세금 쪽으로 돌려볼게요 세금 중에 치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인세는 합산과세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물세는 개별과세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럼 치득세라는 것은 사람이 중심이 되겠는가요? 물건이 중심이 되겠는가요? 우리 지금 인심 매미하는가요? 사람을 치득하는가요? 아니죠 물건을 치득하죠 그래서 물건을 치득하니까 치득세는 합산해서 계산한다? 개별적으로 계산한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를 여기서 어떤 걸 출처하는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하나하나마다 전부 시험 문제를 출처해요 여기서는 제가 1년에 부동산을 두 번을 치득했으며 1년에 부동산을 두 번을 치득했으며 이 두 개 물건의 가격을 더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이야기는 개별과세는 뭐 할 때마다라는 이야긴가? 그렇죠? 치득할 때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냐면 치득하는 날이 언젠가 이걸 하나를 먼저 물어보고 그래서 치득 시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치득했냐? 치득 날짜가 언제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이 날짜부터 언제까지 세금을 신고하냐? 이 두 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치득 시기하고 세금 내는 날짜가 언젠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치득했으며 치득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며칠 안에 세금 계산해서 신고해라? 60일 그걸 시험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치득할 때마다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 하나 잡았어요 등록 면허세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가요? 물건이 중심이 되는가요? 저 물건이네요 물건이니까 여기도 개별과세네 그럼 제가 1년에 등기를 여러 번 하면 1년에 부동산 등기를 여러 번 하면 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된가요? 1년에 한 번 묶어서 내면 된가요? 할 때마다 저 할 때마다 잡았죠? 그러면 등록할 때마다 하고 나서 돈을 내는 거 하기 전에 내야 된가요? 하기 전에 물어보는 거 거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기 전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재산세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총 종류가 총 몇 개가 있는데? 5개가 있어요 이제 5가지를 한 번 읽혀보죠 어떤 거 어떤 거 총 5개가 있는가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바, 항공기 이거 5개예요 이 5개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물리는데 그 재산세 중에 토지는 토지는 인세입니다 그럼 토지는 인세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토지는 여기서 토지는 총 몇 개로 또 과세를 구분하고 3가지 3개로 토지는 또 구분했네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분리과세, 토지 3가지로 구분했네요 첫 구분 종합, 별도, 분리로 구분했어요 그러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나머지는 물세네요 그러면 토지 이외 그럼 토지 이외에 들어가는 것은 건축물, 주택, 선바, 항공기 이렇게 해서 토지 이외에는 물세 그러면 이제 토지는 다시 이제 토지는 합산과세입니다 토지는 합산과세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합산해서 다 합쳐서 다 합쳐서 몇 장의 고지서로 만들면 되고 한 장짜리 고지서로 만들겠습니다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을 하는데 한 장짜리 고지서 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된가 안 되어 있어야 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되어 있어요 과세 구분이 다르니까 그럼 모든 땅이 만약에 제가 김포의 땅을 총 3필째 땅을 가지고 있으면 번지 어떤 번지는 이 땅, 이 땅, 이 땅에 대해서는 이거는 종합, 이거는 별도, 이거는 분리라고 고지서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안 되어 있어야 된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분해가지고 고지서가 나오는 거예요 구분 안 해서 고지서가 나오는 거예요 구분해서 그게 작년 기출 문제예요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년에 시험이었어요 구분해서 나오는 거예요 과세 구분이 따로이니까요 과세 구분을 해야 되니까 고지서에는 구분이 돼가지고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별 과세네 그러면 개별 과세라는 이야기는 한 장의 고지서라는 이야기인가 각각의 고지서라는 이야기인가 각각의 고지서로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주택을 제가 김포의 집을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 두 개 가격을 더해서 재산세를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따로 개별 과세니까 따로따로 하죠 그럼 고지서도 따로따로 나온다 묶어서 나온다 따로따로 나오겠습니다 각각 고지서가 발급되겠습니다 주택은 여러 개 집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 하나당 따로따로 고지서가 발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요 인세예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과 무엇 두 가지만 있어요 그런가요? 토지와 주택이네요 토지와 주택 두 개가 이게 대상이에요 그럼 또 합산과세네요 여기서 합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주택이 합산과세니까 토지와 주택을 하나로 묶어서 한 장의 고지서인가요? 토지 따로 주택 따로 고지서인가요? 묶어서 한 장 그러면 토지에 대한 세금 계산의 방식과 주택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이 종부세 계산 방식이 각 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죠? 그러면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과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이 각 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니까 또 세율도 다르니까 과세 표준과 세금의 액수를 어떻게 계산했는가 구분해서 고지서가 나온다? 구분 안 하고 고지서가 나온다? 구분해서 나오겠습니다 작년 시험 문제였는데 또 이것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도 인세예요 여기서 이 소득이라는 것은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인가요? 물건이 벌어들인 소득인가요? 사람이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번 소득을 뭐 하여? 합산하여 합산하여 그러면 여기서 합칠 때는 여기서 합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하나로 합쳐라 1월 1일부터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하나로 합쳐서 몇 장의 고지서로? 한 장의 고지서로 그러면 올해는 양도소득세에서 합산과세를 시험에 낼 차례예요 작년에는 여기를 출제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를 출제할 차례예요 그럼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딱 이런 거예요 1년에 부동산을 두 번을 양도해서 1년에 부동산을 두 번을 양도해서 예정신고를 각각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고한 세금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다시? 왜 다시 해야 된다? 합산 안 했으니까 합산과세니까 당연히 합쳐야 되는데 합치지 않았으니까 다시 확정신고하셔야 되겠네요 이런 거예요 이걸 문제로 물어볼 거예요 인세, 물세, 합산과세, 개별과세 틀을 딱 잡아놓으시면 이걸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욕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면 지금 머리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놓으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시 세율은 잠깐 쉬었다 진행을 할게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자